안녕하세요 전화커버입니다. 제가 봄찾고 신고했어요. 환영합니다. 오늘만 보면 바로 헬로카버 신제품 오토소닉 착잡한 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와 헬로카버 오토소닉 신제품이군요. 새로 나왔어요. 오토소닉 이게 뭔가요? 여기는 포밀러 F1 포밀러 카가 원액션 변신을 해서 이렇게 멋있는 로봇으로 변신했는데요. 이게 실물이에요. 이거 실물이냐? 그동안 나왔던 비트롤이나 이런거 메가보드보다는 훨씬 잘생겼네요. 약간 용자같은 모습도 나오면서 원액션이라서 조금 걱정됩니다. 여기 오토소닉은 역시 이렇게 자동차 모드도 그렇고 로봇 모드도 예전보다 훨씬 맛있어졌네요. 요새 나온 신제품보다는요. 자 오토소닉. 똑같은 그림 쓰는거는 요새 유행인가요? 다 그러네. 여기도 옆에도 오토소닉. 그렇구나. 밑에도 오토소닉. 스마트코너로 즐기는 헬로카버의 새로운 세계. 이렇게 게임을 다운받을 수 있고 오락시도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모두 무료라네요. 어 뒤에 나와요. 바람처럼 트랙이 달리는 무한 질체인데 인생을 건다. 애포머신으로 강력한 속도를 낸다. 최고속도 42.0. 미친. 자동차가 41.0으로 달리는데요. 타이어 다 날아갑니다. 카보숙증에서 최고속도를 내며 애포머신답게 고급가를 차량합니다. 아 말은 없는게 로켓을 달면 있긴 있다고 들은거 같아요. 죄송해요. 자. 뭐하십니까? 그러며 평소에는 느끼리할 정도로 부드럽지만 자상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오면 거침없어져진다. 안 물어봤어요. 자 여기 오토소닉. 멋진 자동차에서 로봇을 변신하는데요. 어. 2017년도 8월에 나온 완전 신제품이네요. 어. 비키에서 만들었고 초이라 컨택패트를 수입해서 손오고에서 판매하고 있네요. 베트남에서 만들었어요. 좋아요. 우와. 오토소닉. 자 이 오토소닉. 오토소닉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바로바로. 롯데마트 영통전 토요저였어요. 필요하신 비교에서 오셔서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빠이빠이.